자, 오늘 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, 그래도 좀 상승에너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. 선정기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바닷건에서 지금 들어주는 움직임들,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. 제약바이오, 좀 워낙 오래 쉬었죠. 맞아요.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정을 해봤습니다. 대장주 위주로 조금 살펴주시면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 좀 들어볼게요. 네, 일단 뭐 몇몇 종목부터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,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. 현재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을 좀 추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같이 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단일을 악재가 갖고 있다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 주가대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이죠. 우리가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지금 다양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없다. 하지만 바닥은 20만 원대에 다진 것 같습니다만 조금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. 그러면 타픽은 무엇이냐.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바닥을 좀 찍었다. 80만 원대 바닥은 찍었다라고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현재 오류 공장에 대한 증설 계속해서 좀 이어져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.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3%였는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40%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CMO 부분에 있어서 강자라는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격대 아직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여주다시피 일단 100만 원, 직전 고점에 100만 원까지 좀 보고 싶고요. 손절가는 86만 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테만 이슈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